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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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피곤하다... 아유... 아유... 오랜만에 일을... 그뒀... 너무 늦게 했더니 아유 피곤해 죽겠네... 아유... itu.. fot 호호호호! 아 리아야. 어? 너 그거 아냐? 그게 뭐야 그게... 슬랜더맨... 그게 뭐야? 그게 바로 괴물 슬렌더맨 이야기야 도대체 그게 뭐지? 이게 슬렌더맨이 괴물인데 팔다리가 지네처럼 많고 마치 촉수처럼 생겼대 근데 정장을 입고 있고 보통 숲에 출몰을 하는데 키가 엄청 크고 어? 그리고 얼굴이 없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을 납치를 한대 어? 그게 진짜야? 너무 끔찍한데 너도 조심해 슬렌더맨을 보게 되면 바로 도망가야 돼 좋아 바로 빤스런 할게 근데 이제 뭐하지? 아? 오늘 오버워치 신규 캐릭 업데이트 되는 날이다 바로 우린 피시방으로 달려가자 이거야 그래 가자 자라라 피시피시 빵빵 오케이 컴온 야야 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만화영화 할 시간이잖아 아니 그래도 오버워치 신 캐릭이 나왔는데 이걸 안 하고 가겠다 이 말이야 응 그렇다 이 말이야 난 가겠어 잘 있어라 비해할텐데 태태지 녀석 그럼 난 오버워치 하러 가야지 피시방 사장님 저 왔어요 피시방 사장님? 아니 어디 갔어 뭐야 리아 왔어? 아니 퉁퉁이잖아 마침 잘 됐다 여기 여기 카운터에 오늘 피시방 아저씨 안 왔어 안 왔어 아니 뭐 왜 안 왔는데 몰라 이거 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하루종일 없어 띠야 그래서 다들 지금 공짜로 게임하고 있어 너 빨리 옆에 와서 오버워치 해 뭐 이런 개꿀쓰 게임 빨리 하는거죠 아 팔아 잡아 뭐하냐 아유 뭐하는거야 이게 미안해 뚝뚝아 내가 메르쉬로 바꿀게 아유 빨리 좀 바꿔 좀 나 한주만 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저씨가 없어서 게임 공짜라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나도 집에 가기 전에 슈퍼 돌려서 맛있는 좀 사고 가야겠다 피시방에만 있었더니 배가 고프네 피시방에만 있었더니 배가 고프네 아니 무슨 일이야 슈퍼에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많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도 사장님이 안 계시잖아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 저희들을 봐 과자를 저렇게까지 쓸어 담고 있잖아 돈도 없어 보이는데 아 여기도 주인이 없어서 다 공짜로 가져가는구나 나도 오늘 쓸어 담아 봐야겠어 요거 집에서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주 기분이 좋아 리아야 리아야 아 뭐야 지금 때 비켜 빨리 나 과자 남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리아야 내 얼굴을 봐봐 아이 도대체 왜 그러는데 슬렌더메이 나타났어 슬렌더메이 나타나서 어른들을 다 납치했어 내가 봤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믿어줘 그게 말이 되냐 슬렌더메이 어른들을 납치했다고 아이 진짠데 아무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상거 못 느꼈어 응 오늘 하루종일 마을에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고 보니 PC방에 사장님도 안 보였고 여기 슈퍼마켓 주인도 없고 길거리에서 어른들은 못 본 것 같아 왜 슬렌더메이 나타났고 어떡해 꼭 너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 cos 아버지 어른들 우리 너 누가 일어나봐, 요루루!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요루루! 그러고 보니까... 아래 없으면... 아래 없어?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요루루! 그럼 오늘 아침 나간 이후로 아직 집 안 들어오신 거야. 근데 왜 그래? 뭐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도 집에 없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모르겠네, 아까 전화도 안 받던데? 일일로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셨지? 저녁 다 돼가잖아. 설마, 우리 엄마 아빠가 슬렌더맨한테 잡혀가가가... 뭐라고? 슬렌더맨? 어른은 진짜 심각하다고! 지금 마을에 어른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슬렌더맨이 모두 납치한 게 분명해! 슬렌더맨이 뭔데? 시내처럼 만원판을 가지고 있고, 급판은 마치 촉수 같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잡아먹는 괴물이야, 박해모노라고! 아까 내 친구도 슬렌더맨이 다른 어린이 납치하는 걸 봤다고 했다고! 에?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슬렌더맨을 납치를 하겠다는 소리야? 확실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게 오는 거 봤냐고? 안 봤어 난! 그럼 어떡해? 그 엄마가 그 슬렌더맨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슬렌더맨은 어디 있는데? 슬렌더맨... 분명 애들이 아까 얘기해줬는데... 안 돼! 맞아! 슬렌더맨은 숲속에서 자주 출몰한댔어! 우리 집 뒷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슬렌더맨이 데려간 게 아닐까? 우리 엄마 빨빨리 찾아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 마덜파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딨어? 엄마 아빠 마덜파들 젤더맨 어딨냐고! 엄마! 이게 어딨냐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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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일로랄... 저거 혹시 슬렌더맨 아냐? 저거 고문 정장에 가자! 발! 우리 지금 눈까지 계속 가고 있어. 가자! 저거 맞는 거 같아. 저 괴물이 분명히 예뻐. 분명히 다리도 많고 정장도 있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옆에 어른은 납치해서 데려가고 있잖아. 아따, 틀림없이 우리 엄마, 아빠들 저렇게 납치 됐을 거야. 빨리 가자. 몰래 따라가자. 응, 틀림없이. 이쪽으로 들어갔어. 맞아. 여기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안돼, 엄마, 아빠. 엄마 비명 소리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여긴 뭐야? 뭔가 핑크핑크한 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여기 뭐하는 곳이야? 거 아니니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뭐야? 안 돼, 거기는 안 돼. 안 돼, 안 돼. 많이 시원하신가 보네. 길 가는 거 같은데. 시원해. 어기가 많이... 괴물 녀석, 박해먹어. 우리 엄마, 아빠 어딨어? 어딨어?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데? 오빠, 저기 우리 엄마 누워있어. 도장, 도장. 아휴, 시원하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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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 뭐야? 아니 애들이 여기를 어떻게 왔대? 응? 엄마, 아빠 괜찮아? 엄마, 아빠가 납치 당해서 구해주러 왔잖아. 저 슬랜드맨 나쁜 녀석. 납빠, 납빠. 납... 지이이이이? 무슨 소리야? 엄마는 마사지 받으러 온 건데. 뭐? 아휴, 시원하다. 아휴, 시원해. 아휴... 주물록? 아, 슬랜드맨 씨. 제가 오늘 회사에서 어깨가 많이 뭉쳤거든요. 여기 좀 주물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물록? 아, 역시 슬랜드맨 장에 많은 손이 나를 녹여주고 있어. 기분 좋아. 주물록? 주물록? 뭐야 그러면 마사지샵이었던 거야 그냥? 스포츠 마사지샵이었나봐 너희들도 받아볼래? 네 저도 받아볼래요 그래 가만히 있으렴 기분 좋아! 나도 기분 좋아! 좋아! 아이고 시원하다! 기분 좋아! 오 이 가족들은 이상해 역시 슬렌더맨의 그저 많은 손 덕분에 마사지가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야 역시 마사지 브랜드 중에 최고야 최고! 주물러 슬렌더맨의 마사지샵 많이 이용해 주세요 슬렌더맨의 마사지샵 절하니 감사합니다.